하엄 성중 가피해 길고 긴 인생 행로 속에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극복하고 이젠 남편과 함께 해양한 삶을 날마다 변화하는 계절 따라 올해도 연주함 도반들과 상원사를 거쳐 얼정사를 참배하고 돌아왔다. 사찰은 언제나 든든한 나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곳이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나를 추스리는 곳이다. 1971년 봄 내 나이 26살에 결혼해 2년여 시간이 지나도록 태기가 없었다.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는 시바지의 아가씨를 물색 중이니 남편보고 내려왔다 가라며 성화하셨다. 주위의 눈치에 주눅이 들 때로 든 나는 이혼까지 생각했다. 그 즈음 다니기 시작한 마을 어기어 봉운사에서 나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몇 달의 시간이 지난 가을 문턱 갑자기 입덧을 하기 시작했다. 그 이름의 올 첫 딸을 낳았다. 그 이후 아이를 낳은 지 채 한 달도 안 돼 남편을 따라 철원으로 이사를 했다. 틈만 나면 애를 얻고 심원사에 가 부처님과 스님을 뵙고 법문을 들었다. 남편도 최천방에서 항상 부처님께 참배를 한다며 자랑이 대단했다. 남편은 조금씩 후방으로 근무지를 옮겨갔다. 곧 승진도 했다. 그리고 나는 77년 12월 둘째 아이인 아들을 낳았다. 모든 일이 시리탈에 풀리듯 순조로웠다. 남편은 다시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했고 전후방 근무를 마치고 육군본부에서 군복무를 하게 됐다. 그의 가을에 접어들쯤 애들 아버지는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다니 대령 진급 심사에 들어갔다며 아무래도 진급이 안 될 것 같으니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지다며 오래 했다. 나는 늘 하듯 그래 부처님께 의지해보자. 여태까지 어려울 때면 부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도 도와주실 거야. 마음을 다잡았다. 이튿날부터 매일 아침 목욕제게 하고 간음사 도령으로 가 오백 나은님 앞에 서서 염주를 굴리며 매일 천배씩 7일 동안 7천배의 절을 마쳤다. 7일 기도를 마친 날 꿈을 꾸었다. 언제나처럼 간음사 부처님께 갔는데 큰 잔치가 벌어져서 신도들이 도량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법당 안에는 식권을 타려고 줄을 서 있었고 나는 그 틈을 타 하음 성중께 3배를 올리려는데 하얀 서칠을 입으시 키 큰 처사가 나타나 나에게 천이라고 쓰인 종이와 만이라고 쓰인 종이를 주며 식권이니 잘 간직하라고 했다. 나는 하엄님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하엄님 옆에 선녀들이 나비 모양의 부치를 들고 서 있었다. 앗! 저분이 하엄님이시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보살들이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 앞에 공양밥 세 그릇이 놓여져 있었던 것이다. 여보 아침이야 일어나. 이 사람이 오늘은 왜 이렇게 늦잠이야. 아침밥 안 줄 거야? 남편이 나를 흔들어 깨웠다. 꿈이었던 것이다. 부랴부랴 남편 출근 준비를 돕고 현관문을 나서는 남편에게 나도 모르게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잘 다녀오세요. 라며 인사를 했다. 남편은 간세인 보살님에게서 무슨 편지가 왔어? 너스레를 떨었다. 마음 한편에는 내년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이번에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자며 위로를 하긴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초조했다. 오후 1시 30분 전화 앞에 일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여보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남편은 목소리였다. 대령 진급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이었다. 기쁨의 눈물을 말없이 흘리면서 나는 또 한 번 이분 부처님의 가피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 남편은 대령 승진 후 강주 보병학교로 가게 되었다. 남편은 불심은 더욱 깊어져 그곳에서 불교 해장을 맡아 매주 일요일마다 군불자법회를 이끌며 포괴를 열심히 하였다. 그러나 우리 가족에게도 시련은 있었다. 큰애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딸아이가 버스에서 내리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찍게 되었는데 엉치뼈에 금이 가는 사고를 당했던 것이다. 오랫동안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차도를 보이지 않아 해를 태웠다. 연주대 나한님과 약사여래 부처님을 이틀에 한 번씩 찾아뵙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젖달라고 칭어걸릴듯 나 역시도 약사여래 부처님 돌담을 끌어안고 어린 중생을 도와달라며 매달려 마구 흐뭇게 울었다. 딸아이는 학교를 다니며 병원에서 물리치료받기를 2년여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차도가 없어 고3이 되면 휴학계를 지출하고 아예 아버지가 있는 강주로 갈 신산이었다. 마지막으로 연주대 부처님께 108배를 올리고 내려왔다. 그날 밤 나는 참으로 신기한 체험을 했다. 머리에 비녀를 꽂고 흰 저고리 검은 치마에 흰 끈으로 허리를 동여면 머리가 희끗한 할머니가 꿈에 나타났는데 그 할머니는 딸에게 흰색 전기 벨트를 매주면서 이젠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고는 사라졌다. 그 할머니를 부르려는 찰나 나는 눈을 떴다. 다음 날 딸 애는 평소 엄마 나 아파 라며 지쳐있던 모습과는 달리 하한한 모습으로 현관문을 들어섰다.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싶었는데 그 후 딸 아이는 허리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건강을 되찾았다. 그리고는 휴학도 하지 않고 무난히 대학에 들어가 대학생활을 한껏 노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길고 긴 인생의 행로세게 받았던 불보살림은 가피였다. 남편은 올 11월 말이면 정년퇴직을 한다. 나는 가천신도의 연주대 도반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남편과 함께 봉사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겠다. 부처님께 받은 가피를 이제는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양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부처님 전에 늘 발언합니다. 선불신화 최선을 지 Señor 여행 전larını 지은 난불신화 제재 제재 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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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